이 옥중서신 편지 정말 좀 거창합니다 그냥 제가 칸술서에서 가족들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교회들한테 전하고 싶은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전해졌느냐 이것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편지가 왕래가 가능하지만 재판완이 끝났으니까 재판을 받기 전 미결수로 있는 때에는 이런 소식들을 주고받다가 조작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공범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37일 만에 용정검찰원에서 검사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답을 알려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수구로 나오게 됐어요 37일 고생하다가 나왔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용정법원에서 재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용정검찰이 원래는 조사를 못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알고 구치소를 옮기는 거예요 용정에서 갑자기 연길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범죄자들을 다 연길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다 같이 가게 됐는데 금요일날 갔어요 연길로 가서 짐을 사가지고 보따리를 챙겨서 연길로 가니까 연길에는 말입니다 팬티도 입고 못 들어가요 완전히 맨 몸동아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 돈을 주고 사입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옷을 용정에서는 평상복 입고 조끼만 하나 있죠 조끼를 주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그날 무슨 이 촌동래에 있는 용정공항구 주정구 연길 구치소로 가니까 그 행정 절차상 뭘 좀 착오를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금요일인데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준비를 해봐 보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 돌아오는 동안에 급하게 찬스를 잡은 거죠 어째도 이 옷이 아무것도 그쪽에는 반입이 안 되는 걸 그분들도 알았으니까 옷 속에다 이미 편지를 딱 넣어가지고 부탁했죠 아내가 이미 보석으로 용정공항구 바로 앞에 우리를 잡아가지고 조사하는 대량 그 친구 장모 집에 아파트에 쇠를 들어서 당분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석이기 때문에 아직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길에는 연길 간 수저에는 못 가지 들어가는 걸 자기들도 알았으니까 내 옷 보따리를 준 거예요 이거 우리 아내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뭐 두 말 없이 아내 뭐 아무 신경도 안 쓰죠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그 공안들하고 너무 이제 감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아내한테 전달돼가지고 다 소식이 전해지고 지금 제 손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연길 칸수소로 간 거예요 연길 칸수소로 가기 전에 우리 용정 칸수소에 있는 한국 애들이 보이스피싱하다 잡힌 애들이 연길 칸수소에 대한 정보를 쫙 모아서 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소식까지도 막 건너오더라고요 그 애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애들이 이제 중간중간 재판받으러 나가거든요 재판받으러 나가면 연길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 재판할 때는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뭐 잘 계신다 그러고 뭐 그런 거 다 이야기 좀 듣고 그랬어요 보석으로 나오기 전에도 그 이제 연길 칸수소는 가면은 한족방하고 조순족방 교육방이 있다 용정에는 교육방이 아니라 바로 그냥 방 배치가 되는데 거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규율도 있고 해서 교육방에서 교육을 받고 일반 방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방에 들어가면 한족방에 들어가면 좀 맞는다 그래요 그래 조금 그렇더라고 나이 많아서 맞으면 좀 설잖아요 내가 사회 가는 동안에 이 실언반영 소리를 좀 하고 갈까요 사회 가는 동안에 공안이 나를 잡아갖고 폭행하면 내가 가면 안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맞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내 마음에 그런 것도 없는데 사람을 때려? 그럼 순간에 나도 반사적으로 그냥 손이 나갈 것 같은? 그런 게 늘 부담이 되었죠 그럼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겨우 모감 쫄려보고 그때는 내가 잘못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가면 또 한족방에 가고 또 맞는다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가니까 김 집사님은 한족방으로 가고 조선족인데 저는 조선족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선족방에 딱 들어가니까 연기랑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말입니다 스물 몇 명이 들어있어요? 스물 네 명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만화에 열두 명인데 널널하게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콩나무 시루예요 와 들어가는 거 빽빽하게 쫙 앉아있는데 그런데 역시 인사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미 대충 분위기 알죠 내가 용경에서 오는 걸 말하고 또 거기도 보니까요 호장이 조선족 청년이고 방장이 그리고 또 그 방장보다도 더 힘을 파우러 가지는 젊은 애가 말도 이쁘잖아 한국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내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주범이야 보이스피싱 주변의 아들이 말하는데 그 애가 지금 보이스피싱하는 애가 재산이 한 3,4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한국 공안들이 들어있어요 한국 경찰들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게 들어앉아있는데 사장이 들어앉아있는데도 지금 팽팽 돌아가야 바깥돼서 중국만 수돗되어있을 뿐이지 동남아에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놈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 놈은 12년 받았어요 12년 받아서 애가 졸도할 뻔했어요 12년 받은 애도 몇 명 돼요 그 놈이 나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놈이 나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막 챙겨주고 이 놈이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영길 칸수수가 되게 큽니다 칸수수 소장이 몸이 짤리나 그런 말한테 얼마나 받아요 그 놈이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면 아마 알게 되면 곤란할 건데 이미 그 사건 터진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많았어요 그 놈이 돈을 갖고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앉을 수 있는 거 몽땅 다 하고 안에서 앉아있었습니다 그 놈이 그 방에 들어가니까 호장보다도 더 위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간대마다 천사들 있잖아요 놀라운 게 또 조선족 호장 얘는 환치기하다 들어오네요 그런데 얘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관심을 갖고 가까이 오세요 해가지고 챙겨주면서 잘해주고 자리도 좋은 자리 배치해주고 직발 쓰는 거 있잖아요 불신범 쓰는 거 그것도 면제해주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오늘이게 하용조 목사님 자기 보고 신학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방에도 나를 대부분이 아니까 한쪽 아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선족 교육방의 담당 강교가 태강교라고 있어요 태신강이에요 나이도 내보다 비슷한지 뭐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처음 들어가면 개인 신상을 조사를 좀 하는데 자기 직무실이 사무실이 있어요 불러요 불러가지고 수각채하고 갔죠 가라니까 자기는 책상이 돼가지고 딱 앉고 내보고 뭐라는 게 인상을 팍 끄리면서 그 앞에 쥐 앞에 좌석이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보고 뭐라 하냐 저 백에 가서 백을 보고 손 들으라는 거야 수각 찬체로 백을 보고 손 들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얼굴 보고 싫다 춤티니까 거기 와서 걸어놓고 하는 게 쓸데없이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 내가 그런 짓 하냐고 조선족들 여기 가난한 사람 많다고 왜 하필 이미 그런 아들 도와주냐고 도와주려면 조선족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이러면서 막 욕을 찌꺼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서 내가 여기서 그 사람 더 이상 안 할게요 아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 또 봤습니다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그런 친구를 또 거기 가서 그 많은 공안들 감교들 다 봤는데 그 사람 딱 한 사람 거기서 교육방에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살인자가 수두룩 했더라고요 살인범에 정말 또 희한한 살인범 하나 있어요 키가 조그만한 애인데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정신이 좀 질환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순간에 팍 올라오면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사고를 치려고 그래가지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아가 발작하면 몇 사람 덤벼서 꽉 붙들고 있는 입에다가 약을 털어먹어요 그러면 진정돼요 와 그거 완전히 정신병자예요 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저 친구를 여기다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할머니를 얘가 이제 집도 없고 뭐 뜨돌이처럼 이러고 정신병자 비싸다가 하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 고아원도 나이가 있고 이래서 뭐 양노원에 어떻게 정신이 올바르면 뭐 민일도 좀 하고 뒷일도 좀 돕고 하니까 양노원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데다가 일을 시켰던 거예요 얘가 갑자기 발작을 하고 할머니를 칼로가 살해를 그건 자기도 몰라요 그럴 때는 그런 애를 갖다가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발작하면 약을 입에다 털어먹여서 대기를 시키고 있는데 이야 참 그런 애가 조금 있으니까 그 애는 그냥 또 석방되었어요 거기서 뭐 재판도 없는 것 같고 석방되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뭐 어디 수용소 비슷한 데 갔을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인 친구가 한 종이 왔는데 아이고 살벌합니다 살벌해 순간 자기한테 거슬리면 바닥하고 애들이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올라오는데 겁납니다 스물 몇 명이 확 들어왔는데 밤에 수시로 저그등 저그등하고 12시도 없어요 잡히면 이리 들어오니까 방 두 개에 교육방에 양쪽에 들어오는데 주로 뭐 공항구에서 밤에 많이 보내대요 밤에 자다가 뭐 터뜨끄나면 일어나면 또 한 놈 들어오고 한 놈 들어오고 그래야 뭐 새우장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야 조금 나았습니다 조금 괴로운 게 하나 있었네요 뭐냐면 내가 코를 좀 보라든지 아니면 이불을 좀 둘러섰든지 이러는데 꼭 그 못된 한족의 한 놈이 있어요 이놈이 나를 와서 그냥 살 빼내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꼭 내가 잠을 깨도록 막 흔들든지 막 툭툭 치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꼭 피곤해 그런데 잠을 좀 곤하게 자야 되는데 그게 참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또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이거 늑대 같은 맹수가 나를 막 덤벼서 물라고 하는데 그 순간 내가 누운 자세에서 발을 막 차면서 올리는데 그 순간에 그 자식이 나를 건드리러 오는 순간에 이 자식이 내 발에 맞을 뻔했던 거예요 그래 그 얼마나 놀래가지고 나는 전혀 모르고 꿈에 악한 짐승이 나를 확 덮치는데 순간에 바라가지고 차는데 그러면 얼굴을 깠다 그래서 사고를 낼 뻔했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놈이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 교육방을 이따가 이제 다시 본방으로 배치됐습니다 본방에 들어가니까 송강교 내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분 정말 FM이고 정말 성실한 분이고 내가 중국에 사는 조순족 같으면 어떻게든 내가 위에다가 상소문을 적어서 그분 표창주라고 전해주고 싶은 그 정도의 모범적인 공안 우리 조순족 교포 아 나 그분 다음 내가 중국 들어가면 꼭 만날 거예요 얼마나 뭐 사람이 정직한지 심지어 말입니다 제 혈압약 먹는 거 지가 챙겨줍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약 드셨느냐고 혈압은 어떻냐고 뭐 하면 그렇게 챙겨줘요 그러고 애들 보고 가능하면 뭘 시키지 마라 그러고 또 소장도 말입니다 그 소장이 또 젊은 분인데 소장도 수시로 와서 저분 잘 모시라고 그러고 내가 바깥에 운동한다고 뛰면 뭐합니까 지금 뛰다가 혈압으로 자빠지면 큰일 난다고 못 뛰게 해요 운동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난 괜찮은데 물론 혈압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혈압 올라가는 이야기 내가 한다고 그랬죠 왜 혈압이 올라가고 변비가 8일 동안 있고 이렇게 힘들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제수들 안에 보니까 잡혀가지고 칸수수에 들어오면 길어요 3개월 4개월 안에 3, 4개월 만에 기소장이 떨어지든지 안 그러면 불규소대에서 처리가 돼요 근데 나는 지금 6개월 채 그때 6개월 채인가 뭐 그럴 때까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또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뭘 빨리 구속으로 쉽게 재판이 결정돼서 기소장이 떨어져서 재판을 받아야 몇 년이 확정되고 또 여기보다 편한 감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감옥 가면 편하다 그래요 구치소보다는 감옥에는 가면 출퇴근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거기서 일 열심히 잘하면 제가 간행되고 땡싱된다는 아무튼 나는 이제 빨리 뭔가를 결정을 봐야 되겠는데 우리 방에 그 이제 송감교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에 제일 고참이 내하고 같이 잡혔던 애인데 이미 얘는 재판 기소장 다 받고 재판까지 곧 열려서 나갈 수 있게 될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나는 기소장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래가 변호사한테 기소장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냥 변호사는 모르고요 이제 연길 공안국에 가니까 또 이제 저를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를 놓고 연길에 있는 검사론에 검사가 배정이 됐는데 와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검사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딱 붙여놓은 천사입니다 놀랍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왜 선생님 같은 분을 공안들이 이렇게 구속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절대 이게 기소될 문제가 아닌데 참 곤란하다면서 막 저를 엄청나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 재판 받으면 바로 그날 나가든지 최소한 내가 집행위원이라도 해서 빨리 내가 보내드릴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이제 뭐 오고 가는 데마다 저쪽이나 요쪽이나 검사들이 변호사고요 이 여자 변호사는 오히려 검사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 검사님 제가 10년 이후에 중국을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년 지났거든요 서울 빠르게 가잖아요 그 검사가 내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 다 못해 그러나 가면 꼭 만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분 이야기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그분 하나님이 붙여준 천사고 앞으로도 제가 중국 가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믿고 대화에 대해서